효소라는 걸 만들어야 되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괜찮은데? 뭐야 뭐야 흡수죽이 아니 무슨 식물에 물 주는 소리가 이렇게 소름 돋나? 갑시다 뭐야 어 깜짝이야 식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식물이랑 같이 뭐 연동해서 이렇게 뭐 크나보네 액체 실수로 썼다 얼려줄게 저장 여기 저장이 있고 이런 이유가 내가 봤을 때 또 보스 같은 애가 있나봐 혹시 터트릴 포자가 있을까요? 터트릴 포자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쵸? 어 자 그러면은 바로 어 뭐야 여기서 효소 합성 중 흠흠흠 아 풀스는 안 샀어요 가격 차이가 2만원 가까이 나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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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헵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를 위해서 2만원 정도 되는 돈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스팀판으로 그냥 샀습니다 피시 최적화도 괜찮고 아 아 디스크 사가지고 만원 더 싸게 해가지고 엔딩 보고 나서 바로 그렇게 파는 거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디스크를 또 주문해 가지고 또 내가 받고 그걸 다시 팔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귀찮잖아 시간은 금이야 오케이 그 과정이 더 수고스럽죠 시간 부자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극한의 어떤 저기를 즐기겠지만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긴 해 게임을 가장 싸게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언제든지 또 다시 끊어서 먹을 수 있잖아 스팀은 2시간 이상 하면 환불이 안 돼요 저기 이심무라고에 있는 크로스라는 사람이랑 지금 영상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 본인의 팀원들이 지금 감염이 됐다 쟤네들이 엄청 뭐 커지나봐 그냥 뭐 그냥 네크롱호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박사가 실험을 했나봐 쟤네들 상대로 위저의 주사를 해서 고통을 끝내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무의미한 뺑뺑이 같은 미션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메인미션 자체로 메인미션 자체로 어 뭐야 시발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오랜만에 보는 작업대로구만 오 노드가 4개나 모였어 아 이거는 아 얘가 너무 만능이라 이 다음 업그레이드 되는 그거를 사던지 해가지고 플라스마 커터를 아예 만땅 찍어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 전에 저는 수트를 올릴게요 산소말고 스테이시스 지속시간 아 이렇게 타고 가야되는 거야 에반데 굳이 스테이시스 잘 쓰지도 않는데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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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아하 아하 노드 가지고 있을게요 굳이 지금도 너무 공격하기 때문에 오우 이거 약간 염산 느낌 나는데 맞지 저기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저기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오우 아 리퍼 업그레이드 부품 먹었습니다 역시 다 들려야 돼 안 들리면은 이런 것들을 못 챙겨가기 때문에 챙길 거 챙겨주고 나갑시다 오우 저거 먹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다시 내려가야겠어 너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아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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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서 기다려주겠구만 어우 설레 어우 설레 어우 설레 어우 어우 설레 어우 설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치 귀신의 집에 왔는데 왔다가 다시 가버리는 거지 놀라지도 않고 가성비 떨어지지 흠 흠 흠 흠 흠 흠 갑시다 흠 흠 터뜨릴 거 없나 여깄네 흠 흠 흠 흠 흠 흠 안 죽는다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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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mich-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케이 오 오오,… 야 야아이 개새끼 이거 너는 좀 안 되겠다 너는 진짜 좀 혼도 나 어 씨발 참교육 힘들겠다 어 참교육 힘들어요 지금 참교육이 좀 많이 힘든 상태에요 지금 나야 시간 많지 나야 시간 많아 다시 죽어라 좋아요 어우 시원해 개새끼들 이 게임에 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짜증나는 애들은 시체를 능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어어 야 이거 너는 진짜 못났다 죽어라 죽어 죽어 흐흐흐흐흠 자 이제 좀 제대로 살펴볼까요 아 네크로몬프랑 몹 종류가 몇개 안된다고 근데 그 몇개 안되는 몹 자체가 굉장히 매력있잖아요 사지절단 이라는 거 자체가 자체가 진짜 잘하자 흠흠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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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청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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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마지막 무기겠지 이제? 더이상 무기는 없겠지? 아니 내가 너무 저기로만 해가지고 기본총으로만 해가지고 흠흠흠 흠 포스에너지를 써볼까요 한번? 무슨총인지 뭔가 음악이 대단하네 나올 때 총이 몇개야 지금 포스건 한번 써보죠 라인건 솔직히 별로 안쓰었으니까 포스건으로 가볼게요 포스건 이거죠 중력함정 함정을 깔 수 있다 주사를 놓으러 가야겠죠? 맵이 너무 복잡하네 여기 여기 어딜 가면 되는거야? 흠흠흠흠 서쪽 묘목 오케이 주사 놓읍시다 여긴 뭐야? 내가 온곳인가? 내가 온곳이 맞구만 길을 헤맬 수 밖에 없어요 길이 복잡합니다 자 이쪽이죠? 저쪽 묘목 뭐야? 준사를 쟤한테 하라는 거잖아 그치 저쪽 묘목 되게 징그럽게 생겨서 주사를 어떻게 해 주사를 어떻게 해 아 존나 징그럽네 씨마 진짜 몇대 맞고 하자 몇대 좀 맞자 아 너무 징그러워 적당히 징그러운 것도 적당히 징그러야지 등에다 무슨 보라를 달고다니 달고있냐 꿈을 펼쳐봐 가지고 오 아 이게 또 뒤에서 나오는 게 좀 좋겠네 포스관 한번 써보자 과연 어떤 장점 있는 총인지 와우 포스관 맘에 드네 포스관 맘에 드네 인식물 안에 남아있던 저 크로스라는 여자애가 아 졸라 불쌍하네 동료들이 저렇게 등에 불화를 달고 있으니 어? 내가 죽일 수도 없고 흐흫 흐흫 아이작이 이렇게 주사를 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흐흐흐흐흫 뭐 바로 저쪽이군요 하지만 다 수집을 합시다 파밍을 해야죠 귀여워 참으로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서 밟아 죽여버리죠 그쵸? 맞죠? 죽으세요 죽으랄 때 시원하게 죽으세요 포스건 맘에 듭니다 포스건 너무 강력하네요 성능 자체가 징그러지 아 진짜 개같이 생겼네 진짜 불쌍한 동료들 제가 또 효소를 주사해서 사바세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성불하시고 가세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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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인벤 꽉 찼네 아 인벤이 꽉 찼다고? 그럼 스테이시스 하나 쓰지 뭐 좋아 그러면 하나 더 죽을 수 있죠 아주 알뜰살뜰이 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불알 제거하러 가겠습니다 1층이랑 3층 불알 제거했을 때는 크게 어떤 이벤트가 없었는데 2층에서는 약간 어떤 위험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제 아이작이 점점 이제 좀 무쌍을 찍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좀 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으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갑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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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오 레지던트 이블도 아니고 뭐야 형 뛰어도 돼? 그래도 뭐 에이 뭐야아 주먹에 그냥 혹덩어리 들고 다니는데 뭐 와 크게 의미 없네 뭐야 어 오 ิ 아 구 어우 8이랑 끊어주면 이걸 갖다가 어 이렇게 꼭동기 잡아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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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나요? 정글에 흠 자 저장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노드 노드 조아연 이 좀 없고 갑시다 아 역시 마지막 브랄은 쉽게 제거하는게 아니오 브랄 어딨니 흠흠 달려주고 오오오오 이거 뭐야 상당히 웹디자인을 어렵게 만들어놨네 상당히 웹디자인을 어렵게 만들어놨네 흠흠흠흠 더있나요? 여깄네 잘 가시고 또 있어 설마? 여기야? 여기야? 흠흠 아이 또 템을 못먹네 흠흠흠흠 아 죄송해요 가래가 너무 끼네 잠을 지금 못자갖고 몸에 이상반응이 좀 있습니다 흠흠 이거 리퍼날 하나 버리면 되잖아 흠흠흠 어디 어디로 가야된다는거지 이쪽? 이쪽? 오케이 갑시다 오오 잠깐만 이거는 오오오 포스건으로 오오오 아 일단 죽었어? 흠흠흠흠흠흠 옵 주사 나이스 깔끔했습니다 자 나갑시다 혹시라도 부유물 중에 먹을 템 아 이런거 좋아해요 이런거 아주 좋습니다 죽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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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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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서 먹구요 방향 감각 약간 상실했거든요 하지만 아 이리로 가라는거네 오케이 갑시다 가고 부유물 중에 먹을게 없나? 없죠? 확실하게 없죠? 나갑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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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딱 잘라가지고 이리와봐 손 자른 다음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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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었어? 아아 피 개달았어 이거봐 피봐 아 진짜 용서가 안된다 얘 니꺼에 니가 맞아봐 염산불알 염산불알에 니가 한번 맞아봐 마시웠대 X같지 그러면은 전리품 내놔 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욕 자제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좀 팝시다 아 지금 너무 템을 잡스러운걸 많이 줬어 음 잡스러운걸 너무 많이 줘가지고 팔거 좀 팔고 흠흠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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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무기도 좀 팔아도 되 Note 리퍼 업그레이드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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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指 포스 설치해가지고 몬스터들 딱 모아주는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좀 사구요 포스건 업그레이드 하나 사고 노드를 두개 삽니다 왜냐면 포스건에 지금 약간 그 맛이 같거든요 제가 포스건이 너무 맘에 드네요 진공청소기 기능을 아까 보니까 아 이거 못참지 거의 뭐 다이슨 이었어요 어? 하나 더 있었어? 환장하겠네 아니 부랄이 하나 또 있었어 이게 왜 있었나 했다 가자 그래 가서 진짜 마지막 부랄입니다 이거 마지막 부랄에서 뭔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야 부랄이 또 있었다고 이거는 좀 빡세 보이네 뭔가 느낌이 이거 환상이겠죠 니콜의 환상 아이작 어딨어 나 좀 도와줘 어?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부랄이? 아 이 새끼 이거 이거 안될 새끼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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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새끼 너무 싫어 어딨어 어어 그렇지 그렇지 너냐? 너냐? 다 뒤져버려 나 아까 가까이 다가갔다가 대가리 촉수에 뚫려갖고 자 마지막 부랄 동료분들을 전부 예 극락왕생 시켜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부랄 극락왕생 시켜드렸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분명히 뭔가 오더라고 이럴 때는 포스건으로 깔끔하게 일루와 아 일루와 포스건? 우와 잠시만 와 씨X 아 나 이거 죽겠다 이건 죽어야지 개처럼 멸망 와 너무 많은데 얘들? 포스건 장전을 좀 해놓고 있자 흠흠흠 그러니까 저 가오리 쟤도 존나 오랜만에 보는데 쟤는 뭐하는 애냐면은 죽어있는 시체를 또 한 번 촉수를 꽂아가지고 또 한 번 재생시키는 거예요 약간 그 뭐라하지? 그 RPG 게임에서 다시 살리는 애 뭐라 그러지 장로? 아니 아니 소환술사? 아 아 네크로맨서 그렇지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진짜 이거 다 모여봐 파티하자 파티 파티하자 파티 다 모여봐 파티를 하고 너는 가고 너도 가고 그렇지 시원시원하잖아 또 있어 설마? 뭐 없지 이제 그만 까불자 얘들아 어우 시원해 템 많이 들어오네 좀 양정 채워볼까 좋습니다 갑시다 흠흠흠흠흠 뭐 또 있어? 저기 데니얼스도 미쳐가네요 네 데니얼스도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자기 남동생이 보였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헛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정신 멘탈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잠시만 쟤도 불알 잠시만 쟤도 불알 해줘야 되는 거 아냐?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아니 불알이 몇 명이야 이거 어이씨 백신 주사 맞추러 다니기 개빡세네 이거 이거 맞네 이거 없애버리고 어 보조미션 하나 끝내줬죠 어 요거 요거 요것도 아 잠깐만 이거 얼른 아 이거 잠깐만 각이 안나오는데 각이 어떻게 나오게 해야되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층수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서 오케이 어어 왜 내려가니 올라가야 되는데 어 그냥 오르락내리락밖에 안하는거야? 쟤한테 지금 주사는 어떻게 매겨 뭐야 내려가라고? 저 모서리 끝에 있는 거 좀 거슬리네 하긴 네비 놔두고 우와 뭐야 아니야 근데 나 이제 너도 겁나지가 않는다 아 잠깐만 어 이거 탄이 많이 없는데 어 이거 피했어 와 씨발 개색 기다려 딱따 딱따 딱따라 와 ㅈ 됐다 이거 스테이지 스테이지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거 없나 어 퓨도 없는데 어 여깄다 하나있다 하나있다 어딨어 어딨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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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따 이 새끼 이 새끼 족밥이네 깝치지 마라 노드 내놔 좋고 좋고 아 여기 좋은 게 있었는데 총알 그렇게 많이 낭비한 거 같진 않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이제 총 불알 다섯 개면 되겠죠 더 이상 불알은 없겠지 아 여기다 뭔가 껴넣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저거 아까 그거 아이고 진서야 고맙데이 별풍선 너무 고맙고 어디 있었죠 어 여기 있었다 어 아닌데 내가 어디서 던졌지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자꾸 나는거야 자 요거 여기다 쏴 그렇지 어 뭐야 오씨 외바지 뭐야 뭐야 뭔데 어 존나 불합리하잖아 이거 오오 일단 뭐 팩 좀 넣는 거 같고 어 나 도망 나 잠깐 잠깐 런쥼때릴게 뭘로 너를 죽일 수 있을까 아 너무한다 진짜 이거라 진짜 구워버린다 호스에너지 깔끔하죠 호스에너지 와 나 listed 전재산 투자해가지고 호스에너지에다 싹다 박을께요 호스에너지 떡상가자 자 이제 보랄 보랄에다 주사 맞추러 가겠습니다 예 음낭에 주사 맞추러 갈게요 도랄 하나 더 있는거 아니야? 아까 위에 하나 또 있던데? 다섯개... 다섯개로 넘어간다고? 개 반대 진짜 뭔데? 뭔데?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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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다 와 여섯개야 총? 아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올라가는건가 이제? 뭐 또 있어? 뭐 있어 또? 더 없지 이제 진짜? 제발 더 없죠? 내가 지금 여기 전체를 제거할 것들은 다 제거한 것 같거든요 지금 구조를 보니까 내가 싹 다 쌌네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잘 잡았네 좋아요 그럼 다시 엘베 타고 진짜 마지막이겠죠 이번에 여섯번째 불아래 주사 놓으러 갈게요 아 창구 시스템 있어요? 아 창구 시스템 뭔가 이거 좀 불편한데 쟤한테 주사 놓으러 가면 되는거거든요 좀 불편하네 쟤 어 네비는 밑으로 내려가래 뭐야 왜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아 절로 가라는 거였구나 미안합니다 길이 워낙 헷갈려서 여기서 뭔가를 하라는 것 같은데 보안카드? 갑자기? 아니 보안카드가 왜 필요해? 갑판 시스템 키카드? 내가 뭔가 놓친게 있나? 아 갑자기 대가리 X나 아프네 아니 나 웬만한 거 다 챙겨왔는데 아 나 이거 카드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이거 진짜 아 예반데? 몇 군데로 돌아다니는데 키카드가 아 와 나 지금 약간 좀 멘붕오려 그러네 키카드가 어디있는데 에이 위저 8까지 있어? 내가 못챙겼다고? 키카드를?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도움받아야 돼 동초키카드를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 영어로? 직역을 하자면 웨스트, 데드 스페이스, 이스트, 웨스트 키카드? 아니 여기서 이스트야 아닌데? 머리 아프네 키카드가 어디 있는 거야? 키카드 키 데드 스페이스 키카드 챕터 키카드 챕터 네번째 동영상 그래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가지고 가서 집어넣고 그 다음 문제라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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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잠아 아이 잠깐만 동쪽? 어? 아니 아닌데? 뭐야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맞잖아 그치? 에이 여기 있었네 여기를 내가 안 뒤져봤었구나 작업대 55초만에 작업대 가자 포스건 다 박아줄게 노드 노드 10개야 지랬다 지랬다 어 이제 죽기 전에 나가자 몇초 남았어? 20초? 안 뒤져 채울 거 다 채우고 나가면 돼 수고 수고하세요 얼마나 강력해졌을까? 나의 중력권은. 어디어디? 어? 테스트해보자. 가라. 야하핳. 어? 뭐야? 한방에 안가? 한방에 안간다고? 한방에 안간다고? 어? 뭐야? 어? 아이씨 약간 샷건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또 있어? 가까이서 한 번 써보자 계피가 딱 남네 확실히 기본총이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 여러 명 잡을 때는 중력권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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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해야지 또 있어? 또 뭐 없지? 자 이제 무중력 상태에요 아니 얘들 죽고나서 나한테 뭐 탭 상납했나? 상납했지 얘네? 어? 상납했지? 얘네? 어? 자 올라가서 죽여버립시다 여섯번째 무라를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부웅 떠가지고 자 주사 놓으러 갈게요 야 이걸 무중력 상태로 잡게 될 줄이야 아마 모서리 쪽, 요쪽이 있었는데 어딨노? 와이 뭐야? 짜치게 에이 개새끼 죽어 죽어 가라 성불하십쇼 아니 존나 인싸네 여덟 명의 친구를 뒀는데 여덟 명 친구가 전부 다 불알이 되어버렸어 고압 불알 16개야 좌불알 5불알 해가지고 아 이거 에반데 내가 똥 치우러 다니고 이거 지금 이거 맞나 이게 지금? 어? 넌 뭐야 귀찮아 다음 다음 보랄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보랄은 자 여기로? 오케이 갑시다 가자 가자 아 상점 못참지 나 상점 못참아 왜냐 쓸데없는 거를 팔아버려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좋아요 17,000원 좋아요 17,000원 화염방사기, 라인건, 파워노드 내가 원하는 업그레이드 품목은 없네 포스건에 대한 저장 좀 해줍시다 저장 한번 해주고요 무기를 창고해놓고 탄약이랑 물약 좀 사시죠 알겠습니다 무기 안 쓰는 거 그냥 넣어놓을게요 의미가 없으니까 창고에 좀 넣어놓읍시다 요거 컨택트빈 안쓰니까 요거 봤다가 창고로 이동하면 되고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쓰죠 포스건 쓰고 라인건 안쓰죠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리퍼 안씁니다 펄스라이플 안써요 아니죠 리퍼는 써야죠 리퍼는 써야죠 네 방송 좀 오래 했습니다 이거 켜농하려고요 오랜만에 나오는 트리플S급 트리플A급 대작 아니겠습니까 대작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되나 리메이크 작품인데 요즘 워낙에 게임을 족같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리메이크 작품은 그 작품이 잘 뽑혀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왔던 포스포크는 진짜 개쓰레기 아니에요 어 리마스터 리마스터는 이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놓는거고 리메이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뭐야 뭐 뭐지? 왜 갑자기 뒤 혼자서 이렇게 무슨 오 뭐야 오오 오 놀래라 보스전인가요 가라 가 가 가 가 아 시발 어우 왜이렇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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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 개낭비했잖아 주는거 없어? 상납안해? 이거라도 밟으면 뭐 나오려나? 안나오네 아 뭐야 뽐장어 가성비 개쓰레기네 토마토 자 일곱 번째 불알 여덟 번째 불알인가요? 여덟 번째 불알이죠 마지막 불알 뭔가 하나 나오겠죠 노드 감사합니다 포스에너지 너무 고맙구요 알고보니까 데니얼스가 흑망이 아니었을까 아 이거 뭔가 보스전 느낌 난다 아 일곱번째 불알이구나 아우 귀찮아 귀찮게 하냐 어 이거 잡아야 되잖아 이거 되게 손 많이 가는 애인데 죽은거 맞지? 어 이거를 어떻게 훼쳐나가야될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되는데 스페이시스를 쓰고 아 뭔데? 어디서 쏘는건데? 어디야 어디야? 아 저기야? 아 어지러워 개새끼야 넌 거기에 있어 이거 지금 숙주가 있을텐데 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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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어디갔어? 상자 깠더니 상자 까면 짜증이 존나한다 이겁네 어지럽고 짜증나게 만들어갔네 일단 일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가자 가자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개새끼 아 씨X 아니 근데 물약은 너무 돈 아까워요 피 만땅 채우는데 5,000원 이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설마 그 괴물은 잡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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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멈춘 영하 자 방향 감각을 잃지 말고 갑시다 하고 여기서 쏴주고요 스테이시스 그리고 여기서 똑바로 섭니다 똑바로 못사나요? 아 뭔데 죽어 죽어 아씨 어지러워 하고 일로 가서 다음 행사인지 어디야? 어? 어디 어디? 방향 감각을 못잡겠어 자 봅시다 다음 차분하게 좀 볼게요 어어 어지러워 뭐가 어디가 어디야 아 이거 미션 되게 잘못 만든 것 같아 아 진짜로 어 이거 이거는 여긴가? 여길 딱 앉아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위로? 위로? 오케이 가볼게 또 또 어디서 쏘는건데 너구나 아 아 너무한다 진짜 아니 어디로 가라는거야 진짜 아 미치겠네 어우 모렴 잠시만요 이럴때일수록 당황하면 안되거든요 오케이 여기로 가라는거죠 오케이 자 스테이시스가 없어 스테이시스 충전해주고 쏴주고 나가볼게요 자 저기다 아 진짜 씨 패드로 하기 힘드네 닥 다윙라 다윙라 이리와 어떻게 죽여야될까 개새끼 어? 너 때문에 여길 또 왔잖아 아까 날 죽이네였어요 자 일단은 서빙을 제어를 해주고 자 재장전 가자 보랄 잡으러 가자 갑시다 어 뭐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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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뭐야 이거 잠깐만요 아 갑자기 불지옥이 나오네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파워 개쎄네 오케이 띄고 잘 기어버려 맞나? 아 아 개새끼들 진짜 아 진짜 노릇노릇 구워졌네 아 아이 정말 스트레스 받네 다시 갈게요 자 이때 포스건을.. 아 포스건 총알이 많이 없네 어쩔 수 없이 아 제발 꺼져 오우 개시원해 어우 어우 시원해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속이 뻥 하고 뚫리네 자 반대편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반대편으로 왔고 여기서 속에서 자 저기가 이제 그 브랄 맞네요 브랄 저 방이지 브랄방 근데 애들을 좀 잡고 갑시다 잘 가시길 자 가운데 관제실 한번만 들어가 볼게요 혹시 뭐 먹을게 있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 역시 먹을게 있네 먹을게 있어야지 먹을게 있어야 합니다 아 노드 내가 사랑하는 노드 양쪽 문이 다 열리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 그럼 가서 이제 마지막 브랄 네 네 읍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개세 진짜 너무 화난다 진짜 신고를 왜 8명이나 뒀어 아니야 아 이게 일곱 번째였어? 하 씨 마지막 브랄은 진짜 개빡셀 것 같아 하지만 오히려 좋아 나는 포기를 모르거든 그 전에 오줌 한사바리 갈게 올게요 오듐 싸고 올게 오듐 아 오줌 존나 마렵네 어 거의 벌써 진행 거의 다 있어요? 뭔가 서브캐 다 하고 나면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지금 얼마나 진행한건데? 거진 다 깼어? 아니지 한참 남지 않았어? 봐놨지 그치? 어 그래 아니 풀타임이 풀타임이 적어도 12시간이래 아니 그 적어도 12시간이고 거짓 막 어 14시간씩은 플레이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좀 스마트하니까 똑똑하게 플레이 잘했으니까 11시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대잘했잖아 솔직히 어 근데 약간 휘청한다 나 지금 약간 일어났는데 약간 휘청하네 네 오줌 갈기 곱게 어 오줌 존나 마렵네 천하를 고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천하를 고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천하를 고정해주세요 천하를 고정해주세요 천하를 고정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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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면 전 바로 잡니다. 안 돼요.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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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ch.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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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안심으로ING. 만나요. 하지만 아예 좋은것이 만나는 게있을 작ą. 만나가. 만나요. 만나요. 그래 식량창고로 가서 우주로 날려버려라 괴물들을 나야 원하던 바야 나야 정말 원하던 바인데 난 지금 피로에 찌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어 왜 힘이 드느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나야 진짜로 힘들어 그랬지 고생고생 대고생해가지고 여기가 있잖아 지금 하얀방사기 못참 구이 당하실라고 맞나 다들 뭐야 안죽었어 아 정당이 좀 하자 정도라는게 있는건데 이 새끼들 아 야야 너 진짜 건방지다 아 얘 되게 맘에 안드네 자 가면 될듯 아까 100발 가량 샀는데 이제 13발 남은거야? 와 그 대신에 난 돈을 더 많이 벌었겠지 100발 가량 샀는데 총알을 회피라는걸 해보자 근데 회피가 없어요 회피가 없습니다 그저 뛰는거 밖에 없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멋진 이벤트 멋진 이벤트 좋았어요 타이밍에 맞게 뛰어봐요 타이밍에 맞게 뛰어봐요 내가 보안레벨 3은 아니겠죠? 보안레벨 올라가진 않았지 내가? 갑자기 궁금하네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보안레벨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 맞으면 그냥 염산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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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햄버거 땡긴다 어 근데 햄버거 약간 땡기네 햄버거 먹고싶네 빅맥 말이없네 어 갔다온나 주영아 주영 일어났네 빅맥 빅맥이랑 맥도날드 버거 뭐있죠 여러분들? 모두의 완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개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버거 뭐있지? 안그래도 나 너무 많이 자서 미안했어 내가 뭐라고 사다주고 싶겠어 맥도날드 지금 다같이 이불 모아서 195 얘기를 하네 195랑 빅맥 먹을래? 더블빅맥이라는게 있대 아 미리 쳐볼게 잠시만 어 더블빅맥이랑 베토디는 전 햄버거에 토마토 들어있는거 좀 극혐해가지고 도블빅맥 베이컨도 별로 안좋아해요 비엔디 맥도날드는 빅맥이 근본이야 도블빅맥이라는게 없는데 도블빅맥이 어쨌든 빅맥이랑 쿼터파운드 치즈 쿼터파운드지 어 나 그거 좋아해 근데 더블치즈가 있고 더블쿼터치즈가 있고 어 더블쿼터치즈 아 그거랑 빅맥이요? 오케이 사이즈같은거는? 빅맥 세트랑 더블쿼터치즈 파운드버거 단품 하나랑 어어 그리고 저... 맥너겟? 어어 맥너겟 뭐 한 여섯조각정도? 어어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깔끔할거 같은데? 어어어 미리 주문을 해놓고 가도 돼 아 이거 뭐 주문할수있어? 어어어 그 쉐이크 있으면은 음료를 쉐이크로 바꿔가지고 쉐이크에다 찍어먹으면 X 된다는데? 어 이따기나 쪼마나? 어 우리 미리 주문해도 돼 어 밀쉐가 밀쉐가 지금 국룰이래 어 응 여기 혹시 드라이브스루야 여기? 응응응 서구청에 있는거 그거 드라이브스루야 아 그래 응 세트는 라지로 라지 오케이 응 맥플러리가 뭔지 모르겠어 딱 그 정도만 시킵시다 베토디는 솔직히 해말못들의 버거야 어 비갈못들 맥알못들 맥알못들이 어 솔직히 상하이 그 베토디 이런거 시켜먹는거 같아 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면 안되거든 버거에 왜 토마토가 왜 들어가야돼 버거에는 절대로 토마토가 들어가서는 안돼 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는 이상 햄버거가 축축해지겠지 그리고 그리고 뭔가 비린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기 그 자체랑 이 구운 토마토가 아닌 이상 비린내가 좀 이제 생길 수 있거든 토마토라는 거 자체가 예 어 버거에는 토마토 빼야돼 예 에바야 맥날 그래서 뭐 시켰어 메뉴 한번만 다시 말해줘요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 하나 그 단품 하나랑요 빅맥 세트 하나랑요 맥너겟 한 여섯 조각 정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 세트의 음료는 밀크쉐이크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감티는 이렇게 밀쉐에다 찍어먹는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먹어보죠 더블 쿼터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버거 예 뭔가 이름부터가 존나 헤비하네 이름부터가 개 헤비하네 갑자기 햄버거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햄버거를 주영이가 포장을 하러 갔네요 셀프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왜냐 배민이 안 돼요 배민이 안 됩니다 자 갑시다 아 그 전에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커피 몇 잔 맛이냐 미친 것 같아 이건 샤츄가 한 거라서 이건 샤츄가 한 거라서 컨택트 에너지 컨택트 에너지 컨택트 빔 8구요 자 어 리퍼 펄스 라이플 라인렛 컨택트 빔 펄스 탄환 펄스 탄환 아닌데 내가 원하는 탄환 라인과 라인 파워노드 아닌데 파워노드 그 그게 없네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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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없네 안 파네 아직 그렇다면 아줌마 에너지로 갑시다 96발 96발 4발이야 아잇 저장하구요 갑시다 자 리바이던을 우주로 날려버립시다 리바이던을 말이죠 파워노드 파워노드 리바이던 리바이던이 뭐야 리바이던 10킬로톤이나 된다고? 얼마나 거대한 놈이길래 10킬로톤이 된다고? 나 혼자 어떻게 잡아 리바이던을 무중력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개바네 리바이던 본격 휴대전 6 9 8 10 2 하, 진짜 개바다 오우씨 어디를 때려야 되는거지 데미지가 좀 안들어가는거 같거든 뭔가 약점을 공략해보자 좀 더 뒤에서 보자 아, 저때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거 존나 때리네 아, 이거 피할 겨를 리 없어 아, 잠깐만 다음은 어떤 새끼야 이새끼야 싸주게 싸, 싸줄게 자, 니로 물러났다가 쭉쭉 들어와봐라 오오우? 오오우? 이거지 오케이 다 파악했어 너의 패턴 너 너무 쉽잖아 너 넌 참 소 이즈 한 놈이거마 너는 참 소 이즈했다 재장전하고 이봐 벌려봐 소 이즈 소 이즈 한 놈 뭐? 벌려 벌리거라 벌리거라 아 뭐야 아 개허가인데 이거 뭔데 우와 다시 갑니다 빡세네요 보스 잡아봅시다 제대로 콤맨 자 누가 들이댈 것인가 누가 들이댈 것인가 누가 들이댈 것인가 가라 좋구요 다 활용을 해야지 다음은 너냐 다음은 네놈이냐 아니구나 네놈이로구나 맞았구요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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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음은 누구냐 어떤 놈이야 너로구나 가거라 가거라 오이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화물 맞춰보자 엇박으로 때리는게 어딨어 반칙이야 그거 됐어 됐다 중간 이불 열거라 입을 열거라 입을 열거라 입을 열거라 전복 이불 전복 Notice 다음 시간에 비하자 아 진짜 개.. 와.. 키마 마렵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체 다 치워 시체 아무짝에 쓸모없어 꺼져 꺼져 벌써 나왔어? 에헤이 총으로 해 그냥 아이 귀찮아 총으로 해 총으로 요건 좀 노려봐도 될 듯 아아 아아 깔끔하다 깔끔해 클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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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로 하면 좀 어렵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체 치우죠 시체 꺼지시고요 더 시체 있습니까 또 다른 시체 없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장신이로군요 좋습니다 자 나오기 전에 침백 자 여섯시 방향 당신이로군요 죽으세요 몇시 방향 세시 방향 당신이로군요 죽으세요 여섯시 방향 아이고 이거 한대 맞았습니다 자 못참지 반격 못참지 굉장히 빨리 지금 왔어요 아 아 느낌 좋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느낌 좋네요 현대 정도 맞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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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핸드웨어 와, 잡았다,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크게 여러분들께 스트레스 드리지 않고 잡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솔직히 사트만에 잡은 거는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죄다 크레딧 뿐이고 먹을 게 이제 없네요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리바이어던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리바이어던, 게이새끼를 아, 너무 빡쎄어요 게이새끼, 리바이어던 아주 건방진 새끼였어요 싸가지도 없었고요 엑드웨어